자 오늘은 뭐래 먹을 거냐 아우 나 지금 원주 가야 되는데 이 잔반찬이 좀 또 남았어 잔반찬 처리하는 거는 뭐가 좋을까요?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킥표 줄게 맞추면 자 게릴라 퀴즈예요 게릴라 킥표 퀴즈 자 반찬거리가 좀 남았는데 해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가 뭐가 있을까요? 맞추시는 분께는 아 뭐라고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어 왕아트님 맞추셨어요 자 이렇게 게릴라 퀴즈도 맞추셨다 자 왕아트님께 킥표 선물 나갔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여제 게릴라 퀴즈 맞추셔서 어 킥표 31 이용권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왕아트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한 개라도 팬가입 좀 해주세요 자 삼식이 귀여워님 안녕하세요 삼식님이 어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삼식님께서 이렇게 좀 이따 보여줄까? 지금 보여줄까? 이렇게 천명 돌파하셨다고 애청자 천명 돌파하셨다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아 죽어요 진짜 이거 봐봐봐 천명 돌파 이거 깜찍한 거 또 있어 이렇게 너무 깜찍한 거 아니야? 어? 애청자 천명 돌파 아주 귀엽게 아주 뒤집어지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삼식님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삼식이가 잘해서 천명 돌파한거지 뭐 아무튼 아 정말 애청자 천명 찍었다고 저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진짜 신입 때 생각이 나네요 백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시절이서도 있었는데 우리 삼식이 기영어님이 이렇게 또 살짝 전 방송 얼마나 했냐고 오늘부로 2년 4개월 하고 하루 지나 2년 3개월 하루가 됐습니다 2년 3개월 하루 2년 4개월